지금 올해 초부터 2024년 1월부터 갑자기 북한이 또 굉장히 뜬금없어요 사실 뜬금없이 이제부터 우리는 남남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본인들의 국가 애국가라고 하죠 걔네도 거기서 삼천리라는 말을 빼버리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통일이 연상될 수 있는 모든 문구를 다 삭제했거든요 저는 그런 비상식적이고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배경에는 결국은 정말 남한을 한민적으로 인정하고 말고를 떠나서 남한에서 들어오는 혹은 북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김정은은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그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존재들은 결국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소비할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한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2020년에 북한에서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이라는 게 나와요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의 주된 요지는 남한 드라마를 보거나 유포하거나 혹은 남한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영상매체 영상물을 유포하는 자에 있어서는 사형까지 처한다라고 정말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담긴 그런 악법이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느냐? 없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통제는 했죠 통제는 했지만 이 정도로 심하게 통제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정말 강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했고 또 평양문화호 보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2022년 정도 알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남한 말투를 따라하지 말아라 오빠야라는 말 쓰지 말아라 자기야 이런 말 쓰지 말아라 쓰면 감옥간다라는 게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평양문화호 보호법입니다 그리고 청년사상교양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정확한 법의 명칭이 청년사상교양법인지 청년사상문화교양법 뭐 아무튼 그런 법입니다 또 이 법의 주역 타겟은 20대 30대죠 남한 드라마 보지 말아라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국 말투 따라하지 말아라 한국 워차림 따라하지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이런 청년 학생들을 옥죄고 그들의 어떤 사상문화적인 어떤 이탈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악법들이 해가 지날수록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결국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정은도 이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했어요 그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인가 2020년쯤에 2021년쯤에 우리 청년 세대의 사상문화적인 어떤 이탈현상이 매우 가속화되고 있다 청년 세대가 조선노동당의 전의부대였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을 다시 조선노동당으로 돌려세우기 위한 흑기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우리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북한에 살고 있는 MZ세대, 당마당 세대가 한국 드라마 혹은 대한민국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또 통일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정말 우리와 함께 협력해야 되는 존재 혹은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되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김정은은 굉장히 큰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정은도 이제 통치를 시작하는데 10년 됐습니다 앞으로 김정은이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20년, 30년까지는 할 텐데 그 20년, 30년을 같이 해야 될 세대가 바로 지금 장마당 세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30년 동안 계속 시달리게 될 텐데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아예 초장의 이런 움직임을 봉쇄해버리겠다라고 해서 만든 아이디어가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를 아예 지어버리겠다라고 나온 것이죠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입니까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연가서 아니 민족이라는 게 저기 독재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오늘부터 민족 아니야? 이러면 민족 아닌 겁니까? 웃기잖아요 사실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가진 민족이라든지 아니 뭐 이순신은 그러면 누구 이순신이고 우리 이순신은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강감찬 장군 우리가 얼마 전에 고려고 거란전쟁 되게 재밌게 봤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북한은 강감찬 안 가르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북한은 이제부터 누구 가르칠 겁니까? 저기 말갈적 역사를 가르칠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저는 그런 굉장히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를 지우기 시작하면서 반발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북한 내부에서요? 네 왜 있는 역사를 없애려고 하느냐 너나 잘하지 이런 어떤 반발이 대놓고 나오고 있고 그럼 나 이제 역사공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그럼 조선시대 어떻게 표현할 거냐 굉장히 큰 혼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가적인 결정이라는 것이 내려지게 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수기 과정을 거쳐서 또 도입 과정에 있어서도 시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국가의 정책인 거잖아요 한 번에 홍두깨비 바꾸듯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정책이면 그게 뭐 그게 국가입니까? 그게 조폭 조직이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나 많은 혼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일단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애들은 역사를 그리고 또 대학생들은 내가 지금까지 배운 역사는 그럼 뭐가 되느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지금까지 역사공부했는데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냐 다양한 그런 부딪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딪힘은 결국은 그 사상 이런 쪽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원이 갑자기 그 문제를 바꿔버리면서 생겨나게 된 가장 첫 번째 심각한 문제는 김일성이 얘기했던 건 그럼 어떻게 부정할 거냐입니다 김일성이 민족이라는 걸 정말 많이 강조했고 자주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강조하면서 조국 통일은 김일성의 시각에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다라고 만든 게 북한의 기본적인 통일론이에요 근데 거기서 민족이라는 걸 없애버리면 누구랑 하는 겁니까? 통일은 그러면 그럼 북한은 이제 통일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통일에 관련해서 북한이 쌓아올렸던 그 수많은 것들은 그러면 다 뭐가 되는 것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그 관련 조직에서 근무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붕 떠버리게 되는 것이고 지금 저는 여러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제발을 들었는데요 북한 친구들로부터 아비규환이다 엉망이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100% 지워버린다 못 보게 한다라고 해서 그게 안 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더 그러면 더 보고 싶고 그게 됩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뭐 약간 제도 내지는 법령을 그렇게 쓴 것 자체가 그만큼 약간 궁지에 몰렸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사실 저는 한마디로 늘 결정 내립니다 너무 감정적이다 지나치게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이 감정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다 이게 과잉 감정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그리고 젊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요 딸인 김주혜를 내세우면서 약간 후계구도로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한동안 안 나오다가 다시 좀 최근에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흉흥해진 북한 민심을 좀 강화하는 북한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포석이라고 하는데 북한 내부에서는 이런 행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흉흥해진 북한 민심을 더 흉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꾸며낸 말이 아니라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유학생들과 제가 이제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게 될 북한 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이겠죠 북한을 이끄는 사람이 저 10살짜리라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최소한의 합리성은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또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야 저는 그 무게감이 있고 또 국가 정책이라는 게 무게감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무게감 때문에 압도당해서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국가 정책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인데 그렇죠 김주회를 지금 후계자로 내세우고 있는 이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비합리성과 그리고 돌출, 돌발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도 아니 일단 첫째 여자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산 지 10몇 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여자도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북한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그런 가부장적인 체제에서 살다가 그런 연착륙 과정도 없이 갑자기 10살짜리 여자아이를 앞으로 우리의 미래 지도자라고 내세우면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우리 전문가들도 좀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 김혜정이 아직은 후계자가 아니다 혹은 뭐 일부 분들은 또 후계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후계자로 내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해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죠 김정은은 본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가졌던 가장 큰 콤플렉스 중에 하나는 정당성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당성이라는 것은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시점이 1970년대 초반이거든요 1972년, 1974년 이듬인데 그때 후계자로 지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가 된 것은 1980년입니다 상당히 기간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한 8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가 됐거든요 그 8년이라는 준비시간 동안에 김정일은 나름 차근차근 본인의 그 커리어, 업적을 쌓아왔어요 그러니까 후계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가지 아웃풋은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김정은은 그게 없었습니다 김정은은 2008년 김정일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만들기 시작해서 2010년에 대중에게 공개가 됐거든요 그때 정말 약관의 나이, 27살의 나이에 짜잔 하고 등장을 했단 말이죠 저도 그때 북한에 있을 때인데 들어도 생각이 쟨 뭐야? 저 갑두티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는 뭘 했길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최고 지도자의 자녀면 쌓아올린 업적도 없고 아무런 스토리나 과정이 없이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왕조시대와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뭐가 다른 겁니까? 왕의 자식이라고 해서 당연히 뭔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북한 사람들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준 거죠 하지만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스토리를 만들어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건강이 너무나 빠르게 악화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한 10년 동안 그 정당성, 여러가지 정체성 혹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편견 혹은 이런 시각을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은 거예요 자신의 다음 후계자는 차근차근 스토리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등장을 시킨 건데 10대 때부터 자기 아버지를 보좌하면서 수행하면서 여러가지 정책적 결정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처음에는 좀 혼란스럽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보좌했으니까 국가 정책에 여러가지 일가견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지 않을까 이게 김정은의 생각이거든요 저는 근데 굉장히 그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여자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설이 공식화가 되게 된다면 가장 배가 아플 사람은 김여정이죠 김여정도 여자고 김여정도 왕족 아닙니까? 맞죠 김여정, 족보로 따지면 김여정에도 가까워요 왜냐하면 김정일의 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휴양대군이 될 수 있다 김여정이 그리고 쌓아온 커리어라든가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만 봐도 김여정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오빠를 보좌하면서 정무적인, 정치적인 제 기준에서는 참 기준에 못 미치지만 어쨌든 북한 내부에서는 뭐라든 하려고 했다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담합문도 본인이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적인 측면에서 혹은 북한 내부 세력화적인 측면에서 김여정이 훨씬 앞서 있죠 그러면 김정은은 머리가 아프겠죠 만약 본인의 딸 김주혜를 이제 정식 내세우게 될 때쯤에 김여정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도 저는 북한이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이전 투구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북한 사람들은 드디어 깨닫겠죠 이건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구나 이건 그냥 왕조 시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이미 그런 얘기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또 김여정, 김주혜, 약간 이 대리구도 약간 그런 것들이 시간 문제겠네요 불거질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예전에 아시다시피 김정남을 처리했듯이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존립 기반이 흔들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사실 권력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있고 없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 주변 사람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김여정을 따르는 사람들 김여정은 본인이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김여정을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여정의 최고 지도자가 되지 못하면 본인들은 다 같이 죽는다는 걸 안단 말이죠 수많은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장성택도 있었고 김정남도 있었고 그 수많은 사례들이 보여줬던 것은 결국은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한테 줄을 대지 못하면 언젠가는 곁가지로 숙청이 된다 이것이 결국은 정해진 숙명이다 라는 것이 이미 성립화된 공식이기 때문에 김여정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김여정을 부추길 거예요 본인의 의지 반, 타의 반 결국은 이렇게 떠밀려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저는 예견된 미래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여정도 자기 오빠, 배달원 오빠, 김정남이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오빠가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죽인 건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지금 현재는 권력의 자리에 있고 현재는 김정은 주변에서 보좌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김정은이 최종적으로 김주혜를 선택하게 되는 순간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북한에 그렇겠네요 진짜 떠나거나 아니면 김정철처럼 거의 폐인처럼 지내거나 그런데 김여정의 성격상 폐인처럼 지낼 것 같지는 못한단 말이죠 얼마나 드셉니까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충돌은 이미 예견되어 있다 그렇다고 김여정이 여기서 납작 엎드리기엔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은 칼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히 이런 부분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도 약간 말씀해 주셨는데 김정은 정권이 들어오면서 북한 경제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과거 출연하신 영상을 보니까 장성택을 처형한 것이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죠 처형대회 측전에 직함이 장성택 부위원장이 처형된 시점이 2012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2012년 8월에 장성택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을 해요 그때 한 30명에서 거의 40명 일각에서 한 50명이라고도 보도를 하는데 대규모 방중 대표단을 이끌고 가거든요 갔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이었어요 장성택은 일개 장관급의 위치였습니다 당시 하지만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 받은 그 의전은 대통령급이었어요 중국에서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왔을 때만 내어주는 숙소에서 장성택이 묵었습니다 그런 영민관에 장성택이 묵었거든요 그리고 원자보 총리가 직접 장성택을 만나줬습니다 그리고 주 북한, 주조 중국 대사가 장성택을 늘 밀착 수행을 했어요 거의 오바마가 중국 왔을 때나 해주는 그런 의전이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중국이 봤을 때 북한의 실질적인 실권자는 장성택이다라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성택을 우리가 잘 구호섬는다면 우리가 북한을 손쉽게 주무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중국이 한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실 장성택은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장성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론 장성택도 북한의 독재 정권에 기여한 사람이고 또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이바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객관적인 실체만 놓고 본다면 북한 내부에 있는 모든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 장성택은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북한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 무려 개혁개방을 진언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북한의 사람 혁명화라고 하죠 쫓겨나가지고 원리 강선재강소라는 그런 공장에 가서 일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로 따지면 귀향을 갖는 그런 벌까지 내려지면서도 결국은 개혁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진언을 했던 사람이 장성택이고 또 개혁개방을 시도를 했던 사람도 장성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북한이 1990년대 말부터 핵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유엔이 온갖 생션 제재를 북한에 했는데 북한이 어떻게 저렇게 생존하고 있는 거냐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밑바탕에는 장성택이 만들어 놓은 경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장성택은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북한이라는 그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으로는 아무런 수입도 못하고 수출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고 민간 경제를 풀어줬어요 물론 이게 완벽한 시장화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의 그 시장화가 이뤄지고 개인 기업들이 생겨나고 개인 소유의 어떤 그 자산이 움직이면서 북한의 어떤 그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켰거든요 그게 모든 것들은 장성택이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떡 만드는 놈이 떡을 많이 먹는다고 상성택 주위에 돈이 많이 생기겠죠 본인이 그런 경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원이 이제 집권을 하고 2012년에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2011년 12월에 죽었는데 2012년에 김정원의 짜잔 등장했을 때 돈이 없었어요 돈이 다 어디에 있지? 라고 보니까 다 장성택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성택의 호락이 있어야 뭘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을 그 어린 김정원은 사실 본인의 고모부가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장성택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김정원을 부추깁니다 저 사람을 제거해야 우리가 권력을 잡을 수 있다 나중에 장성택이 김정원을 쳐내고 본인이 최고 지도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유언별을 막 퍼뜨리면서 결국은 김정원이 그 트리거가 된 게 결국은 방중 대표단이 중국에서 국빈급 환대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김정원의 대노하죠 내가 엄연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데 중국은 왜 장성택에게 그런 국빈급 대우를 해주냐 왜 대통령급 대우를 해주냐 중국이 지금 장성택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건 아니냐 날 완전히 무시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작당 모의를 하죠 그 주변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바로 최령애 같은 사람들이었죠 최령애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에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최령애는 누군지 알았는데요 무능하기로 소문난 사람 중에 1순위가 바로 최령애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작당을 해서 장성택을 보내버린 거죠 결국은 장성택은 본인이 가진 여러 가지의 어떤 천재성 때문에 죽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간에 그 장성택의 처형으로 인해서 네 조광조 같은 인물이에요 딱 적절한 비유식 네 조광조 같은 인물입니다 김정은 문의가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지금 계속 몰아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몰아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뭐 알고 있듯이 남조선은 이제 남조선이 아니야 대한민국이다 또 뭐 괴뢰한국이다 네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남한하고 연결된 통로를 다 끊고 있잖아요 무슨 그 뭐 단체 이런 거 우리 민족 쓰지 마라 우리끼리 쓰지 마라 통일 쓰지 마라 교과서에 다 지워버렸단 말이죠 지금 네 그런 걸로 볼 때는 왜 그렇게 했겠느냐 지금 불안한 거예요 북한의 젊은이들 자기 말을 안 듣거든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체제가 무너질지 모르겠다는 그런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통제 방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가고 북한 체제가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그 살라미 전술이라고 조금씩 조금씩 잘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자꾸 퍼져나가면은 어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 북한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 결국은 김정은이가 이제 최초 20대 후반에 그 1인자가 돼갖고 젊은 학생들한테 많이 찾아다녔 거든요 옛날 사진 찾아보면은 빨간 머플러 한 그 소년단 네 거기 가서 서고 그때 어른들은 좀 부담스러웠을지 몰랐는데 아마 본인은 그랬을 거예요 얘네들이 어 나중에 나의 이제 기반이 될 아이들이니까 내가 점수 좀 따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갔을 텐데 근데 그 아이들이 커서 지금 20살 30살이 됐는데 이게 말 안 듣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북한 젊은이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뭐 메슬로 5단계를 교육시키는지는 내가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욕구가 되면은 좀 더 좋은 걸 찾아 나갔었듯이 북한에서는 이제 뭐 굶주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먹고 어떻게 살지 이렇게 걱정할 수 있지만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북한 주민들한테 그게 이제 몇 년 일상화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배고픔도 아니야 대신 야 우리도 이명국이 노래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왜 못 듣게 하는 거야 좋구만 연속극 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왜 못 보게 하는 거야 좋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도 자꾸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다가 그 뭐 노동 인력 같은 것도 내보내잖아요 북한도 그리고 뭐 나이 든 사람들이 가서 뭐 근력이 없으니까 일을 못 할 때는 젊은 사람들은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자라면서 남한은 엉터리고 뭐 뭐 먹고 한다고 그랬는데 외부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본인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야야야 이거 아니다 북한 들어가면 답이 없다 난 남한으로 갈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탈북자가 이제 결국은 탈북민 탈북민들이 결국은 이제 많이 생기는 아닌가 근데 그것 때문에 북한이 이제 결국은 무너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뭐 약간 김정은에서 김주회로 바뀔 때 그때 가장 취약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것도 이제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과연 김주회가 확실한 후계자냐 뭐 그거 누구도 모르죠 사실은 김정은이만 알고 있겠지 네 그럼 뭐 최근에 또 뭐 여기저기 그 그냥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현송월의 아들이 김정은이 아들이다 그러면 김주회 지금 내세워놨다가 나중에는 뭐 아들 누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주회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 김정은이가 처음에 후계자가 아니었잖아요 뭐 김정철이가 아느냐 그냥 하다가 김정은이가 한번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급하게 이제 후계자가 이제 결정이 됐던 건데 후계자 수업을 사실은 아버지 죽기 전까지 뭐 한 30 몇 개월 3년이 채 안되게 이제 받았는데 권력자가 되고 나니까 외국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친구도 없고 말동무도 없고 그런데 장성태 고모부부터 시작해 다 그 사람이 최고인 것 같고 얼마나 위협감을 느꼈습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모부도 뭐 고사청을 이렇게 하고 주변에 이제 무력을 갖고 있는 군인들을 사흘 도리로 보직 바꾸면서 총살 시키고 이제 이영호 현영철 막 해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본인이 상당히 좀 큰 핸디캡으로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데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아마 판단했을 것 같고 저래도 그렇게 판단할 것 같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내 후계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9살밖에 안 된 김주회를 이제 미사일 발사하는 현장에 이제 데리고 와갖고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또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야 너희들이 미래에 받들어 모셔야 될 사람은 김주회 백두혈통인 거야 이거를 지금부터 계속 이제 각인시키려고 일찍 등판시키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뭐 김주회가 후계가 될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야 북한이 왕조 그거고 뭐 아주 잘못된 유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가부장적인 나라인데 여자가 그게 뭐 되겠어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김정은이가 박가한테 주겠습니까 뭐 좋은 거 안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로 뭐 넘어가겠죠 예 막 리스크를 알면서도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할 거야 다른 성실할 때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논리가 다 깨지니까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뭔가 갑작스럽게 이 북한 정권이 체제가 붕괴된다고 한다면은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가 또 약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나루가 있어요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사실은 북한이 갑자기 내부에서 어떤 소위 급변사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어났을 때 이거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제가 이제 뭐 전역한 지가 벌써 이제 한 8년 반 넘었는데 군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훈련 같은 걸 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무너지면은 제일 우려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휴전선으로 북한 주민들이 막 몰려 내려오면은 맞아요 맞아요 난감하잖아요 왜 지뢰가 있는데 북한 주민 입장에서 지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북한이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지뢰들끼리 싸우고 그런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리로는 안 오고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국경 쪽으로 뭐 북한 주민들이 나갔을 때 그러면 이게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이 되는 것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다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글쎄요 뭐 알려진 게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누가 그런 걸 고민하고 있으면은 어디에 뭐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같은 거 세미나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 군에서는 뭐 나름대로 뭐 그런 고민을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을 거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아마 그런 고민들을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제일 우려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스스로 내부에서 어떤 그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접수를 해야 되는 거냐 뭐 가만히 지켜봐야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지켜보는 사이에 중국이 거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북한을 육지로 가려고 그러면 일단은 다 지뢰받치기 어렵지만 중국은 가기 쉽잖아요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압록강 시민이 뭐 다리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물도 낫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우리를 중국이 북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유엔이 그거를 뭐 유엔이 갈 이유는 없네 우리나 미국이 어떻게 북한을 다 차지하도록 놔두지 않겠죠 중국한테는 지금 북한이 진짜 효자거든요 북한이 없으면 지금 미국하고 맞다서 지금 힘들게 있어야 될 거를 어쨌든 북한의 중간에서 완충지역을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나 미국이 압록강까지 올라오는 거를 중국이 과연 용납할 것인가 그러면 중국이 먼저 북한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뭐 밖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보다 좀 뭐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는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일 통일을 놓고 이제 보면 실제로 그런 급변사태가 이제 일어났을 때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사실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네 북한을 아까 뭐 세조선 이런 자칫 세조선 같은 북한의 망명정부 그걸 들어가라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가서 이제 우리도 지금 통일부 산하에 보면은 이북 오도지사를 다 임명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함경북도 도지사는 누구 다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갈 것이냐 이런 건데 그런 행정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남북 간 간에 지금 화폐도 다르고 경제 규모도 다르고 한데 이 경제를 어떻게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게 군대도 통합해야 될 거예요 그건 진짜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 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했던 이제 독일이죠 독일을 이제 벤치마킹 우리가 이제 뭐 많이 한다 한다 그러는데 과연 그런 각 부서에서 얼마나 돼 있을까 좀 그렇게 많이 안 돼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죠 좀 듭니다 확실히 좀 그런 거 대비를 해야죠 사실은 네 통일이라는 걸 삭제하고 이제처럼 삼천리 이런 걸 다 삭제했는데 저거는 김정은이가 결국 이제는 대한민국과 이제 체제 경쟁을 내서 진다는 걸 알아요 이제는 완벽한 패배 선언이다 저건 완전한 패배 선언이에요 이제 대한민국 하면 우리가 이게 잽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그 사전에 야 너네들이 너네들 우리는 이제 적대국가다 이게 해버리고 그리고 노래에다 이제 그 삼천리오 통일이 가는 거 다 잘랐고 지금 전년에다 지금 지뢰를 또 이렇게 문다고 설치한다고 이렇게 지금 뉴스도 났다는데 네 저건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요 네 왜냐면 김정은이 체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걸 이제 다 열어버리고 하게 되면은 같은게나 저는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이 뭐 이제 후예 후계자를 한다는 게 전 진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그 국가에서 하는 설문조사를 하면 1%도 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은 지지율이 아 북한 내부적으로 만약에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김정은 지지율 1%는 안 될 것이다 네 솔직하게 하면 진짜 네 솔직하게 하면 저기는 다 이제 집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 뭐 99%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하면 그리고 북한 내부라는 게 제가 그 16년도에 나올 때도 북한에 지금 체제전쟁 안에 두 개의 당이 있어요 노동당하고 장마당인데 이제는 노동당이란 건 다 그 이제 믿지 않은 지도라고 이 장마당에 만나 가야 살아요 이제 97년도 이제 그 고난의 행군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때에 다 살았는 사람들이 장마당 세대들이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죽은 게 당에 살았는 사람들 다 죽죠 시키는데 그래서 곽자도 많이 죽고 선생들 많이 죽고 배급 타먹던 이런 사회공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이 죽고 그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이자처럼 안전부 보위부 그다음에 살아남은 이제 장사꾼 밀수꾼 이런꾼들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체제전쟁도 안 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는 대한민국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 이제는 우리 두부과를 나가자 하고 지금 다 지금 이게 북한 내부를 쪼이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지금 뭐 안보를 위해서 정말 장병들이 많이 국민들이 헌신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저 김정은이 도발할 때만 그때만 그 대항을 좀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인 걸 잘해서 하고 그냥 가만 놔둬도 내부족을 저절로 저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그전에 그 김정일이 있을 때라 뭐 망한다 망한다 했지만 실제 뭐 망하기는 커녕 더 더 독한 놈이 올라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또 완전히 그 주민들이 이런 이 사고력이 완전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뭐 세조선 이런 단체가 등장을 해가지고 김일성 혁명사적지 비석에 먹물을 뿌리는 장면이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잖아요 네 약간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약간 북한 그 내부 사회가 균열되는 그런 조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저런 현상들이 사실은 우리 언론에 뛰어진 게 저 정도지 더 있어요 아 더 있어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아직 조직적으로 저는 조직적으로는 움직이지 못해도 두 명 세 명 네 이렇게 두 명 세 명도 조직이니까 이런 단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나면요 북한에서 이제 그 죄인들 요새는 군대를 갔다 와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이 나가기 도둑질 하다가 이렇게 잡혀서 감옥 가고 이런 사람들 수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오면 그 체제에 대한 분만 이런 것만 해요 그런데 이 자체는 그 이제 밀수로 하다가 이제 하던 사람들이 다 철조망이 막혀서 나하고 못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도 사실은 그때 내 와이프가 돌아간 다음에 너무 악의 벨이 나가지고 네 진짜 아니기라 이게 종이 같은 데다가 인쇄기가 있으면 그때 찍어서 광장에도 좀 뿌리고 막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했어요 없지 않아 했습니다 체제에 대한 너무나 불만이 있으셔서 그렇죠 근데 뭐 그게 이제 북한 주민들 같은 거는 이게 이 세상이 대한민국 같은 세상을 보면 저도 이 세상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할 정도로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듣던 것보다도 다 현대적이고 다 정말 자유적이고 또 이 국민들이 뭐 대통령을 막 탄핵하는 거 보고 야 국민이 세긴 세구나 이런 걸 이렇게 목격하면서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말 우월성이랄까 느꼈는데 근데 북한에서 이제 장마당 세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회에서 이제는 중추로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는 장마당에서 배고픔을 이제 달래고 장마당의 수익으로 이제는 살아온 아이들이 이제는 성장하기 때문에 또 다 뭐 뭐 뭐 그게 이제 보면 이제 뭐 김종의보다도 나이 위의 사람들도 또 거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북한에서 굶주리고 당하고 이러한 것들을 몰래 독색 같은 걸 던젠데 제가 있을 때도 그 낙서를 써가지고 저기서 이제 그 여기서도 낙서를 벽체에다 했잖아요 이게 낙서를 이렇게 쿠룡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 다음 화장실에다가 이제 그 신문 같은 데다가 이제 김종의로 막 이렇게 써가지고 버리고 가서 그걸 김종의로 때까지만 해도 그거 가지고 엄청 세게 작작했다고 막 그랬는데 네 김종의로 있을 때는 점점 그런게 없어지고 오히려 그 그 화장실에 북한의 변소라고 하는데 그 변소에 그런게 있으면 그게 그 가지고 뭐 가서 이게 고자재질하고 당에다 맞추고 이런건 좀 없었어요 오히려 야 저기 거기 어디 가니까 거기 화장실에다가 김종은 개새끼라고 썼다 이런거 봤다 아 됐다 그건 뭐 어디가 말하지 말라 이런단 말이에요 화장실에 락스가 제일 많아요 김종은 개새끼 그 다음에 우리 못살겠다 막 이렇게 한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네 그런걸 몇 차례는 느꼈습니다 장마당이라는게 이제 오키 온다면 약간 시장경제 네 서로 이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파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그 북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용인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북한이 저기 뭐야 97년도에 그 300만의 아사이 그 첫째 원인이 바로 장마당을 막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습니다 아 그 전부터 원래 활성화 됐었는데 아닙니다 그 전에 활성화 안 되고 네 그 80년도 90년도로 넘어갈 때 사무지 군대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이런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은 장사를 하면 그것을 이제 자본주의 온상이라고 했습니다 아 자본주의 그 장마당을 우리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 장마당이 자본주의 온상이라고 그거 엄청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 어떤 사람들은 늙은이들 그 할아버지들이 아니면 할머니들이 나와서 뭐 간단한 이런 담배 이런 농사진 담배들 팔고 농산물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그 중국에서 이제 상품감 들어오고 하는 거는 상점에다 팔고 상점에서 팔 이런 권한을 못 가진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조금 조금 팔았는데 그때 어쩌든 90년도 초반에는 웬만한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은 그때 장사를 했습니다 하는데 장마당이 직접적으로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빼고 이렇게 도망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나와따셨어요 그때 그리고 나이 들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장사를 다 이렇게 달리기라고 해서 평양에 있는 걸 이제 양강도에 가지고 양강도에 있는 걸 청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달리기라는 걸 해 가지고 많이 하는데 물건이 점차점차 차기 시작하거나 장마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마당을 처음에 그때 90년도 초에 장마당이 앉아 있잖아 이건 당 조직 4명 4명 조직 청년도 이런 데서 다 붙잡아다가 달련대를 막 보내고 사상투쟁 막 시키고 이랬어요 장마당에 못 앉게 그런데 늙은이들은 그 장마당까지 못 나오게 되면 늙은이 굶어 죽잖아요 그렇죠 늙은이들을 그때 좀 놔뒀어요 시키게 그때 90년도 이때부터 조금조금 시작했는데 그때 완전히 사람들이 빈곤에서 완전히 막 허덕이는데 우리가 강연할 때는 더 세게 그랬어요 장마당에서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황색바람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하고 모기장을 안타게 쳐야 된다 자본주의 모기장을 쳐야 된다고 하면서 장마당부터 계속 엄청 통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다니는데 돈 못 받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97년도에 사람 기본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장마당을 활성화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선논동당밖에 없어야 할 북한에서 이제는 조선논동당하고 장마당 두 개는 그래도 이제는 같이 이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더 많이 확대되고 더 이상 이걸 어떻게 못하게 하면 완전히 그냥 다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컨트롤 못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못하면 들고는 뭐 일어날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독재자들이 무서우니까 근데 그 대신 주민들이 다 굶어 죽죠 굶어 죽죠 다 제가 북한은 정말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하람하란대로 해서 이런 사람들에서 아마 굶어 죽음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굶어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워낙 사상교육을 많이 받아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겠네요 진짜 앞서서도 뭐지 그 그냥 시간이 지나면 붕괴될 수 있다 북한 정권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타이밍이 사실 김정은에서 또다시 뭔가 세습을 하긴 할 거잖아요 약간 그때가 약한 골이 좀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는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한테 너무 너무 못쓸을 지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런 똥비라를 뿌리고 이런 지시해 가지고 저 올해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아 빨리 죽을 수가 있다 네 사람이 그 국민들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배불리 먹고 놀고 즐기고 뭐 파티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그래도 주민들한테 어진간하게 쌀을 주고 주민들이 먹을 수 좀 먹고 살 수만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기 쌀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대봤습니다 지금 전화 들어오면 그리고 국경을 얼마나 강화했는지 아이야 밀수를 못하고 이제 무역을 지금 많이 지금 물건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간도 또 이루어지고 지금 엊그저께 이렇게 전화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그때 김정일일 때는 그래도 나이도 그래도 어른들 이상이 됐고 체제를 하는데 저도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걸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많이 살았는데 김정은이 지금 때 저런 속도로 나간다면 세습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아 그 손에 오히려 약간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그 김정은이가 저런 이제 저런 북한 주민들이 계속 저렇게 억압하고 저렇게 하는 게 그 전보다 속도는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대체로 다 김정은이 때문에 못 산다는 건 이제 사람들의 노골증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야 미국이 북한을 치든 남손을 좀 치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다 죽든 통일이 돼서 남손이 이겨서 하든 굶어 죽는 거면 낫지 않았냐 이런 말까지 주민들이 막 하거든요 굶어 죽기보다 싸우다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전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다 네 그런 이야기가 비질비질하게 나옵니다 이제 그게 제가 팔렸는데 지금은 아마 더 하겠죠 지금 최근엔 더 옥죄고 있으니까요 약간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약간 그 김여정이 결국에는 약간 좀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약간 권력구도 그런 다툼 관점에서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북한 독대 체제는 모든 걸 다 김정은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김정은이 동생이라고 해서 밑에다가 이런 자기 측근들을 무슨 뭐 일명 반란을 익힌다 할 때는 무슨 국방장관 무슨 뭐 어디 수도 방해 사령관 뭐 어디 무슨 뭐 군단 뭐 이런 큰 거물들을 그게 재야 되는데 그런 권력이 없습니다 다 그 딱 한 사람 한 데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김정은이 글쎄 뭐 이제 사고를 해서 뭐 죽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장애인이 된다든가 그때는 글쎄 아직 어리니까 대처를 해서 좀 약간의 그런 것 할 수는 있겠지만 지도자가 된다 할 때는 그리고 또 형제간이라도 그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구도가 아닙니다 눈이 정치부 보위부 그다음에 군사부 눈이 이렇게 한 세 가지 있고 그게 이제 또 이제 경호부대라는 게 이렇게 딱 이렇게 맞고 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여정도 김정은이 이렇게 갈 때 행사 때만 들어가지 특가계 딸로 그 김정은이랑 같이 못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초부터 그러니까 2024년 1월부터 갑자기 북한이 이것도 굉장히 뜬금없어요 사실 뜬금없이 이제부터 우리는 남남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본인들의 그 국가 애국가라고 하죠 걔네도 거기서 삼천리라는 말을 빼버리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통일이 연상될 수 있는 모든 문구를 다 삭제했거든요 저는 그런 비상식적이고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 배경에는 결국은 정말 남한을 뭐 한민적으로 인정하고 말고를 떠나서 남한에서 들어오는 혹은 그 북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김정은은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그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존재들은 결국은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소비할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한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2020년에 북한에서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이라는 게 나와요 네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에 그 주된 그 요지는 남한 드라마를 보거나 유포하거나 혹은 남한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영상매체 영상물을 유포하는 자에 있어서는 사형까지 처한다라고 정말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담긴 그런 악법이거든요 네 그럼 그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느냐 없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통제는 했죠 통제는 했지만 이 정도로 심하게 통제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정말 강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했고 또 뭐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네 2022년 정도 알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남한 말투를 따라하지 말아라 아 네 오빠야라는 말 쓰지 말아라 자기야 이런 말 쓰지 말아라 쓰면 감옥간다라는 게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평양문화보호법입니다 그리고 청년사상교양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정확한 법의 명칭이 청년사상교양법인지 청년사상문화교양법 뭐 아무튼 그런 법입니다 네 또 이 법의 주약 타겟은 20대 30대죠 남한 드라마 보지 말아라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 한국 뭐 말투 따라하지 말아라 한국 워차림 따라하지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학생들을 옥죄고 그들의 어떤 사상문화적인 어떤 그 이탈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악법들이 뭐 해가 지날수록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결국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정은도 이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했어요 그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0년쯤에 2021년쯤에 우리 청년세대의 사상문화적인 어떤 그 이탈 현상이 매우 가속화되고 있다 청년세대가 조선노동당의 전의부대였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을 다시 조선노동당으로 돌려세우기 위한 흑기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우리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북한에 살고 있는 MZ세대 당마당세대가 한국드라마 혹은 대한민국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또 통일뿐만이 아니라 또 나중에 정말 우리와 함께 협력해야 되는 존재 혹은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되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김정은은 굉장히 큰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정은도 이제 통치를 시작하는데 10년 됐습니다 앞으로 한 뭐 김정은이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네 20년 30년까지는 할텐데 그 20년 30년을 같이 해야 될 세대가 바로 지금 장마당세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30년 동안 계속 시달리게 될텐데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아예 초장의 이런 움직임을 봉쇄해버리겠다라고 해서 만든 아이디어가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를 아예 지어버리겠다 라고 나온 것이죠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입니까 저는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연가서 민족이라는 게 저기 독재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오늘부터 민족 아니야 이러면 인정 아닌 겁니까 웃기잖아요 사실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같이 민족이 아니 뭐 이순신은 그러면 누구 이순신이고 우리 이순신은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강감찬 장군 우리가 얼마 전에 고려 거란 전쟁 되게 재밌게 봤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러면 북한은 강감찬 안 가르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북한은 이제부터 누구 가르칠 겁니까 저기 말갈적 역사를 가르칠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저는 그런 굉장히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를 지우기 시작하면서 반발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북한 내부에서요 네 왜 있는 역사를 없애려고 하느냐 너나 잘하지 이런 어떤 반발이 대놓고 나오고 있고 그럼 나 이제 역사공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그럼 조선시대 어떻게 표현할 거냐 굉장히 큰 혼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가적인 결정이라는 것이 내려지게 될 때에는 정말 여러 가지 수주기 과정을 거쳐서 또 도입 과정에 있어서도 시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국가의 정책인 거잖아요 한 번에 뭐 홍도깨비 바꾸듯이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정책이면 그게 뭐 그게 국가입니까 그게 조폭조직이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나 많은 혼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일단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애들은 역사를 그리고 또 대학생들은 내가 지금까지 배운 역사는 그럼 뭐가 되느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지금까지 역사 공부했는데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냐 다양한 그런 부딪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딪힘은 결국은 그 사상 이런 쪽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갑자기 그 문제를 바꿔버리면서 생겨나게 된 가장 첫 번째 심각한 문제는 김일성이 얘기했던 건 그럼 어떻게 부정할 거냐 입니다 김일성이 민족이라는 걸 정말 많이 강조했고 뭐 자주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강조하면서 조국 통일은 뭐 김일성의 시각에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다 라고 만든 게 북한의 기본적인 통일론이에요 근데 거기서 민족이라는 걸 없애버리면 누구랑 하는 겁니까 통일은 그러면 그럼 북한은 이제 통일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통일에 관련해서 북한이 쌓아 올렸던 그 수많은 것들은 그러면 다 뭐가 되는 것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그 관련 조직에서 근무하던 수천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붕 떠버리게 되는 것이고 지금 저는 여러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제발을 들었는데요 북한 친구들로부터 아비규환이다 네 엉망이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뭐 100% 지어버린다 못 보게 한다라고 해서 그게 안 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더 그럼 더 보고 싶고 그게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뭐 약간 제도 내지는 법령을 그렇게 쓴 것 자체가 그만큼 약간 궁지에 몰렸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사실 저는 뭐 한마디로 늘 결정을 내립니다 너무 감정적이다 아 지나치게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이 감정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다 이게 과잉 감정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리고 그 젊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요 딸인 김주혜를 내세우면서 약간 후계구도로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한동안 안 나오다가 다시 좀 최근에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흉흉해진 북한 민심을 좀 강화하는 북한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포석이라고 하는데 이 북한 내부에서는 이런 행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흉흉해진 북한 민심을 더 흉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꾸며낸 말이 아니라 네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유학생들과 제가 이제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게 될 북한 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이겠죠 북한을 이끄는 사람이 저 10살짜리라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최소한의 합리성은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또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야 저는 그 무게감이 있고 또 국가 정책이라는 게 무게감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무게감 때문에 압도당해서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국가 정책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인데 그렇죠 그렇죠 김주회를 지금 후계자로 내세우고 있는 이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비합리성과 그리고 돌출 돌발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도 아니 일단 첫째 여자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산 지 십 몇 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여자도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북한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그런 가부장적인 체제에서 살다가 그런 뭐 연착륙 과정도 없이 갑자기 10살짜리 여자아이를 앞으로 우리의 미래 지도자라고 내세우면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우리 전문가들도 좀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 네 김혜정이 아직은 후계자가 아니다 혹은 뭐 일부 분들은 또 후계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후계자로 내세우는 것이 맞다 라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해 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죠 김정은은 본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가졌던 가장 큰 콤플렉스 중의 하나는 정당성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당성이라는 것은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시점이 1970년대 초반이거든요 1972년 1974년 이쯤인데 그때 후계자로 지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가 된 것은 1980년입니다 상당히 기간이 좀 있었네요 그렇죠 한 8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일반 대중의 공개가 됐거든요 그 8년이라는 준비 시간 동안에 김정일은 나름 차근차근 본인의 그 커리어 업적을 쌓아 왔어요 그러니까 후계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아웃풋은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김정은은 그게 없었습니다 김정은은 2008년 김정일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만들기 시작해서 2010년에 대중의 공개가 됐거든요 그때 정말 약관의 나이 27살의 나이에 짜잔 하고 등장을 했단 말이죠 저도 그때 북한에 있을 때인데 들어도 생각이 쟨 뭐야 저 갑두티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는 뭘 했길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최고 지도자의 자녀면 쌓아 올린 업적도 없고 뭐 아무런 스토리나 뭐 과정이 없이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왕조시대와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조선시대 때 뭐가 다른 겁니까 왕의 자식이라고 해서 당연히 뭔가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북한 사람들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준 거죠 하지만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스토리를 만들어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건강이 너무나 빠르게 악화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한 10년 동안 그 정당성 여러 가지 뭐 정체성 혹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편견 혹은 이런 시각을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은 거예요 자신의 다음 후계자는 차근차근 스토리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등장을 시킨 건데 10대 때부터 자기 아버지를 보좌하면서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결정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뭐 처음에는 좀 혼란스럽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아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보좌했으니까 국가 정책에 여러 가지 일가견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지 않을까 이게 김정은의 생각이거든요 저는 근데 굉장히 그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여자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설이 공식화가 되게 된다면 가장 배가 아플 사람은 김여정이죠 아 김여정도 여자고 김여정도 왕족 아닙니까 맞죠 김여정 뭐 족보로 따지면 김여정에도 가까워요 왜냐면 김정일의 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양대군이 될 수 있다 김여정이 그리고 쌓아온 뭐 커리어라든가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만 봐도 김여정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오빠를 보좌하면서 뭐 정무적인 정치적인 제 기준에서는 참 뭐 기준에 못 미치지만 어쨌든 북한 내부에서는 뭐라든 하려고 했다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 담합문도 본인이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적인 측면에서 혹은 북한 내부 세력화적인 측면에서 김여정이 훨씬 앞서 있죠 그러면 김정은은 머리가 아프겠죠 만약 본인의 딸 김주혜를 네 이제 정식 내세우게 될 때쯤에 김여정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와 그 부분도 저는 북한이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이전 투구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북한 사람들은 드디어 깨닫겠죠 이건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구나 이건 그냥 왕조시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이미 그런 얘기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약간 또 김여정 김주혜 약간 이 대리구도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시간 문제겠네요 불거질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뭐 예전에 뭐 아시다시피 뭐 김정남을 뭐 처리했듯이 네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사실 졸립 기반이 흔들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것은 사실 권력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있고 없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 주변 사람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까 김여정을 따르는 사람들 김여정은 본인이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김여정을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여정의 최고 지도자가 되지 못하면 본인들은 다 같이 죽는다는 걸 안단 말이죠 수많은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장성택도 있었고 김정남도 있었고 그 수많은 사례들이 보여줬던 것은 결국은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한테 줄을 대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곁가지로 숙청이 된다 이것이 결국은 정해진 숙명이다라는 것이 이미 성립화된 공식이기 때문에 김여정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김여정을 부추길 거예요 아 네 본인의 의지 반 타의 반 결국은 이렇게 떠밀려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저는 예견된 미래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여정도 자기 오빠 배달원 오빠 김정남이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오빠가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지금 현재는 권력의 자리에 있고 현재는 김정은 주변에서 보좌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김정은이 최종적으로 김주회를 선택하게 되는 순간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북한에 그렇겠네요 진짜 네 떠나거나 아니면 뭐 김정철처럼 거의 폐인처럼 지내거나 근데 김여정의 성격상 폐인처럼 지낼 것 같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드셉니까 사람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은 이미 예견되어 있다 네 그렇다고 김여정이 여기서 납작 엎드리기엔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 입장에선 결국은 칼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히 이런 부분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앞서서도 약간 말씀해 주셨는데 김정은 정권이 들어오면서 북한 경제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과거 출연하신 영상을 보니까 장성택을 처한 것이 원인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죠 처형되기 직전에 직함이 그 장성택 부위원장이 처형된 시점이 2012년 말입니다 근데 그 직전에 2012년 8월에 장성택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을 해요 그때 한 30명에서 거의 40명 일각에서 한 50명이라고도 보도를 하는데 대규모 방중 대표단을 이끌고 가거든요 갔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이었어요 장성택은 일개 장관급의 위치였습니다 당시 하지만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 받은 그 의전은 대통령급이었어요 중국에서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왔을 때만 내어주는 숙소에서 장성택이 묵었습니다 그런 영민관에 장성택이 묵었거든요 네 그리고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장성택을 만나줬습니다 그리고 그 주 북한 주 중국 대사가 장성택을 늘 밀착 수행을 했어요 거의 뭐 오바마가 중국 왔을 때나 해주는 그런 의전이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중국이 봤을 때 북한의 실질적인 실권자는 장성택이다 라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성택을 우리가 잘 구호섬는다면 우리가 북한을 손쉽게 주무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중국이 한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실 장성택은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장성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론 장성택도 북한의 독재 정권에 기여한 사람이고 또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이바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객관적인 실체만 놓고 본다면 북한 내부에 있는 모든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 장성택은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북한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 무려 개혁개방을 진언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북한의 사람 혁명화라고 하죠 쫓겨나가지고 이제 원리 강선제강소라는 그런 공장에 가서 일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로 따지면 귀향을 갖고 그런 벌까지 내려지면서도 결국은 개혁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진언을 했던 사람이 장성택이고 또 개혁개방을 시도를 했던 사람도 장성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북한이 1990년대 말부터 핵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유엔이 온갖 생션 그 제재를 북한에 했는데 북한이 어떻게 저렇게 생존하고 있는 거냐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밑바탕에는 장성택이 만들어 놓은 그 경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장성택은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북한이라는 그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으로는 아무런 수입도 못하고 수출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고 민간 경제를 풀어줬어요 물론 이게 완벽한 시장화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의 그 시장화가 이뤄지고 개인 기업들이 생겨나고 개인 소유의 어떤 그 자산이 움직이면서 북한의 어떤 그 내수 시장을 활성화 시켰거든요 그게 모든 것들은 장성택이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떡 만드는 놈이 떡을 많이 먹는다고 상성택 주위에 돈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게 본인이 그런 경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이제 집권을 하고 2012년에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2011년 12월에 죽었는데 2012년에 김정은이 짜잔 등장했을 때 돈이 없었어요 어 돈이 다 어디에 있지 라고 보니까 다 장성택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장성택의 호락이 있어야 뭘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을 그 어린 김정은은 사실 본인의 고모부가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장성택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김정은을 부추깁니다 저 사람을 제거해야 우리가 권력을 잡을 수 있다 나중에 장성택이 김정은을 쳐내고 본인이 최고지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유언별을 막 퍼뜨리면서 결국은 김정은이 그 트리거가 된 게 결국은 방중 대표단이 중국에서 국빈급 환대를 받았다 라는 소식을 듣고 김정은이 대노하죠 내가 엄연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데 중국은 왜 장성택에게 국빈급 대우를 해주냐 왜 대통령급 대우를 해주냐 중국이 지금 장성택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니냐 날 완전히 무시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작당 모의를 하죠 그 주변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바로 최룡해 같은 사람들이었죠 최룡해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에요 제가 북한에 했을 때도 최룡해는 누군지 알았는데요 무능하기로 소문난 사람 중에 1순위가 바로 최룡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작당을 해서 장성택을 보내버린 거죠 결국은 장성택은 본인이 가진 여러 가지의 어떤 천재성 때문에 죽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 장성택의 처형으로 인해서 네 조광조 같은 인물이에요 아 딱 적절한 휴신 네 조광조 같은 인물입니다 김정은 문의가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지금 계속 몰아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몰아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뭐 알고 있듯이 남조선은 이제 남조선이 아니야 대한민국이다 또 뭐 괴리한국이다 네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남한하고 연결된 통로를 다 끊고 있잖아요 무슨 그 뭐 단체 이런 거 우리 민족 쓰지 마라 우리끼리 쓰지 마라 통일 쓰지 마라 교과서에서 다 지워버렸단 말이죠 지금 네 그런 걸로 볼 때는 왜 그렇게 했겠느냐 지금 불안한 거예요 북한의 젊은이들 자기 말을 안 듣거든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체제가 무너질지 모르겠다는 그런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통제 방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 갖고 북한 체제가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그 살라미 전술이라고 조금씩 조금씩 잘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자꾸 퍼져나가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북한의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국은 김정은이가 이제 최초 20대 후반에 그 1인자가 돼갖고 젊은 학생들한테 많이 찾아다녔 거든요 옛날 사진 찾아보면은 빨간 머플러한 소년단 네 거기 가서 서고 그때 어른들은 좀 부담스러웠을지 몰랐는데 아마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얘네들이 나중에 나의 기반이 될 아이들이니까 내가 점수 좀 따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갔을 텐데 그 아이들이 커서 지금 20살 30살이 됐는데 이게 말 안 듣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북한 젊은이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도 뭐 메슬로 5단계를 교육시키는지는 내가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욕구가 되면은 좀 더 좋은 걸 찾아 나갔었듯이 북한에서는 이제 뭐 굶주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렇게 먹고 어떻게 살지 이렇게 걱정할 수 있지만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북한 주민들한테 그게 이제 몇 년 일상화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배고픔도 아니야 대신 야 우리도 이명국이 노래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 왜 못 듣게 하는 거야 좋구만 연속극 보려고 그러는데 그 왜 못 보게 하는 거야 좋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 자꾸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다가 그 뭐 노동인력 같은 것도 내보내잖아요 북한도 그럼 뭐 나이 든 사람들이 가서 뭐 근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할 때는 젊은 사람들은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자라면서 남한은 엉터리고 뭐 뭐 먹고 한다고 그랬는데 외부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본인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야 야 야 이거 아니다 북한 들어가면 답이 없다 난 남한으로 갈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탈북자가 이제 결국은 탈북민 탈북민들이 결국은 이제 많이 생기는 아닌가 근데 그것 때문에 북한이 이제 결국은 무너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약간 김정은에서 김주회로 바뀔 때 그때 가장 취약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이제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과연 김주회가 확실한 후계자냐 뭐 그건 누구도 모르죠 사실은 김정은이만 알고 있겠지 네 그 뭐 최근에 또 이거 뭐 여기저기 그 그냥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현송월이의 아들이 김정은이의 아들이다 그러면 김주회 지금 내세워놨다가 나중에는 뭐 아들 누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주회를 후계자로 뭐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 김정은이가 철회 후계자가 아니었잖아요 뭐 너 김정철이가 아느냐 누가 하냐 하다가 김정은이가 한번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급하게 이제 후계자가 이제 결정이 됐던 건데 후계자 수업을 사실은 아버지 죽기 전까지 뭐 한 삼십 몇 개월 3년이 채 안 되게 이제 받았는데 권력자가 되고 나니까 외국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친구도 없고 말동무도 없고 그런데 장성태 고모부부터 시작해 다 그 사람이 최고인 것 같고 얼마나 위협감을 느꼈습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모부도 뭐 고사총을 이렇게 하고 주변에 이제 무력을 갖고 있는 군인들을 사흘 도리로 보직 바꾸면서 총살 시키고 이제 이영옥 현영철 막 해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본인이 상당히 좀 큰 핸디캡으로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데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아마 판단했을 것 같고 저래도 그렇게 판단할 것 같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 후계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9살밖에 안 된 김주회를 이제 미사일 발사하는 현장에 이제 데리고 와갖고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또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야 너희들이 미래에 받들어 모셔야 될 사람은 김주회 백두혈통인 거야 이거를 지금부터 계속 이제 각인시키려고 일찍 등판시키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뭐 김주회가 후계가 될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야 북한이 왕조 그거고 뭐 아주 잘못된 유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가부장적인 나라인데 여자가 그게 뭐 응? 되겠어?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김정은이가 박가한테 주겠습니까? 뭐 좋은 거 안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로 뭐 넘어가겠죠 리스크를 알면서도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할 거야 다른 승차한테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논리가 다 깨지니까요 네 아무튼간에 이렇게 뭔가 갑작스럽게 이 북한 정권이 체제가 붕괴된다 라고 한다면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가 약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나루가 있어요 아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사실은 네 북한이 갑자기 내부에서 어떤 뭐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급변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어났을 때 이거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제가 이제 뭐 전역한 지가 벌써 이제 한 뭐 8년 반 넘었는데 예 군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훈련 같은 걸 하고 그러면 만약에 무너지면 제일 우려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저게 우리가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휴전선으로 북한 주민들이 막 몰려내려오면 맞아요 맞아요 난감하잖아요 네 왜 지뢰가 있는데 북한 주민 입장에서 지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북한이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지들끼리 싸우고 그런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리로는 안 오고 예를 들어서 뭐 저 중국 국경 쪽으로 뭐 북한 주민들이 나갔을 때 그럼 이게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이 되는 것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예 다 검토를 하고 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글쎄요 뭐 알려진 게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누가 그런 걸 고민하고 있으면 어디에 뭐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같은 거 세미나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 예 군에서는 뭐 나름대로 뭐 그런 고민을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을 거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아마 그런 고민들을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제일 우려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어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스스로 내부에서 어떤 그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접수를 해야 되는 거냐 뭐 지켜봐야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지켜보는 사이에 중국이 거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아 네 우리가 북한을 육지로 갈라 그러면 일단은 다 지뢰받치기 어렵지만 중국은 가기 쉽잖아요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압록강 다리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물도 낫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우리를 중국이 북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유엔이 그거를 유엔이 갈 이유는 없네 우리나 미국이 어떻게 북한을 다 차지하도록 놔두지 않겠죠 네 중국한테는 지금 북한이 진짜 효자거든요 네 북한이 없으면 지금 미국하고 맞닿아서 지금 힘들게 있어야 될 거를 어쨌든 북한의 중간에서 완충지역을 해 주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나 미국이 압록강까지 올라오는 것을 중국이 과연 용납할 것인가 그러면 중국이 먼저 북한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밖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 좀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는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일 통일을 놓고 보면 실제로 그런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사실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네 북한을 아까 세조선 이런 자칫 세조선 같은 북한의 망명정부를 들어가라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가서 이제 우리도 지금 통일 산하에 보면 이북 5도 지사를 다 임명해 놓고 있어요 네 우리가 통일이 되면 함경북도 도지사는 누구 다 정해져 있다 그때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갈 것이냐 이런 건데 그런 행정을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남북 간 간에 지금 화폐도 다르고 경제 규모도 다르고 하는데 이 경제를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골치 아픈 게 군대도 통합해야 될 거예요 그렇군요 진짜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했던 이제 독일이죠 독일을 이제 벤치마킹 우리가 이제 뭐 많이 한다 한다 그러는데 과연 그런 각 부서에서 얼마나 돼 있을까 그렇게 많이 안 돼 있을까 같은 생각이 있죠 통일이라는 걸 삭제하고 이제처럼 삼천리 이런 걸 다 삭제했는데 저거는 김정은이가 결국 이제는 대한민국과 이제 체제 경쟁을 내서 진다는 걸 알아요 이제는 완벽한 패배 선언이다 저건 완전한 패배 선언이에요 이제 대한민국 하면 우리가 잽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그 사전에 야 너네들이 너네들 우리는 이제 적대국가다 이게 해버리고 노래에다 이제 삼천리로 통일이 가는 거 다 잘랐고 지금 전년에다 지금 지뢰를 또 이렇게 문다고 설치한다고 이렇게 지금 뉴스도 났다는데 네 저건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요 네 왜냐면 김정은이 체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걸 이제 다 열어버리고 하게 되면 같은게나 저는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이 뭐 이제 후계자를 한다는게 전 진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그 국가에서 하는 설문조사를 하면 1%도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지지률이 아 북한 내부적으로 만약에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렇죠 김정은 지지율 1% 안 될 것이다 아 솔직하게 하면 진짜 네 솔직하게 하면 저기는 다 이제 집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뭐 99%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하면 그리고 북한 내부라는게 제가 그 신민운동에 나올 때도 북한에 지금 체제전쟁 안에 두 개의 당이 있어요 노동당하고 장마당인데 이제는 노동당이란건 다 그 믿지 않은 지도라고 장마당에 뭐 안 나가야 살아요 이제 97년도 이제 그 고난의 행군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때 살아난 사람들이 장마당 세대들 그때 제일 많이 죽은게 당연히 살아난 사람들 다 죽죠 시키는데 그래서 과학자도 많이 죽고 선생들 많이 죽고 배급 타먹던 이런 사회공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이 죽고 그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이자처럼 안전부 보위부 그다음에 살아남은 장사꾼 밀수꾼 이런 군들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체제전쟁도 안 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이 도저히 안 된다 이제는 우리 두부가를 나가자 하고 지금 다 지금 이게 북한 내부를 쪼이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안보를 위해서 정말 장병들이 그리고 많이 국민들이 헌신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저 김정은이 도발할 때만 그때만 그 대항을 좀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인 걸 잘해서 하고 그냥 가만 놔둬도 내부족을 저절로 저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제 그전에 그 김정일이 있을 때라 뭐 망한다 망한다 했지만 실제 뭐 망하기는 커녕 더 독한 놈이 올라섰잖아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완전히 주민들이 이런 이 사고력이 완전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뭐 새 조선 이런 단체가 등장을 해가지고 네 김일성 혁명 사적지 비석에 먹물을 뿌리는 장면이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잖아요 네 약간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약간 북한 그 내부 사회가 균열되는 그런 조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저런 현상들이 사실은 사실은 우리 언론에 뛰어진 게 저 정도지 더 있어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아직 조직적으로 저는 조직적으로는 움직이지 못해도 두 명 세 명 이렇게 두 명 세 명도 조직이니까 이런 단위를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나면요 북한에서 이제 그 죄인들 요새는 군대를 갔다 와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이 나가기 도둑질 하다가 이렇게 잡혀서 감옥 가고 이런 사람들 수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오면 그 체제에 대한 불만 이런 걸 말해요 그런데 이제처럼 밀수로 하다가 하던 사람들이 다 철조망에 막혀서 나하고 못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도 사실은 그때 내 와이프가 돌아간 다음에 너무 악의 벨이 나가지고 네 진짜 아니기라 이게 종이 같은 데다가 인쇄기가 있었으면 그때 찍어서 광장에도 좀 뿌리고 막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했어요 네 없지 않아 했습니다 체제에 대한 너무나 불만이 있어서 네 그런데 뭐 그게 이제 북한 주민들 같은 거는 이게 이 세상이 대한민국 같은 세상을 보면 저도 이 세상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할 정도로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듣던 것보다도 다 현대적이고 다 정말 자유적이고 또 국민들이 뭐 대통령은 막 탄핵하는 거 보고 야 국민이 세긴 세구나 이런 걸 이렇게 목격하면서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말 우월성이랄까 느꼈는데 근데 북한에서 그 이제 장마당 세대를 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회에서 이제는 중추로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는 장마당에서 배고픔을 이제 달래고 장마당의 수익으로 이제는 살아온 아이들이 이제는 성장하기 때문에 또 딱 다 뭐 뭐 뭐 그게 이제 보면 이제 뭐 김정일 보다 또 나의 위엔 사람들도 또 거기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북한에서 이렇게 굶주리고 당나고 이러는 것들을 몰래 이제처럼 도색 같은 걸 던젠데 제가 있을 때도 그 낙서를 써가지고 저기서 이제 여기서도 낙서를 하잖아요 벽체에다 했잖아요 이게 낙서를 이렇게 쿠룡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다음 화장실에다가 이제 그 신문 같은 데다가 이제 김정은 낙서로 막 이렇게 써가지고 버리고 가서 그걸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그거 가지고 엄청 세게 작작했다고 막 그랬는데 김정은 있을 때는 점점 그런 게 없어지고 오히려 그 그 화장실에 북한의 변소라고 하는데 그 변소에 그런 게 있으면 그게 그거 가지고 뭐 가서 이게 고자재질을 하고 당에다 마치고 이런 건 좀 없었어요 오히려 야 저기 거기 어디 가니까 거기 화장실에다가 김정은 개새끼라고 썼다 이런 거 봤다 그럼 그냥 말하지 말라 이런단 말이에요 화장실에 락스가 제일 많아요 김정은 개새끼 그다음에 우리 못살겠다 막 이렇게 한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막 그런 걸 몇 차례는 느꼈습니다 장마당이라는 게 이제 업계 온다면 약간 시장경제? 서로 이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것들이 사실 그 북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원래 용인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저기 97년도에 300만의 아사이 그 첫째 원인이 바로 장마당을 막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습니다 아 그 전부터 원래 활성화 됐었는데 아닙니다 그 전에 활성화 안 되고 그 80년도 90년도로 넘어갈 때 사무지 군대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은 장사를 하면 그것을 자본주의 온상이라고 했습니다 자본주의 장마당을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 장마당의 자본주의 온상이라고 엄청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늙은이들 할아버지들 아니면 할머니들이 나와서 간단한 담배 이런 농사지은 담배를 팔고 농산물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때 중국에서 상품담 들어오는 것은 상점에다 팔고 상점에서 팔 이런 권한을 못 가진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조금 조금 팔았는데 그때 어쨌든 90년도 초반에는 웬만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은 그때 장사를 했습니다 하는데 장마당이 직접적으로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뺏고 도망치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나왔다셨어요 그때 그리고 나이들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장사를 다 이렇게 달리기라고 해서 평양에 있는 걸 이제 뭐 양강도에 가지고 양강도에 있는 걸 청진에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달리기라는 걸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물건이 점차점차 차기 시작하는 장마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마당을 처음에 그때 90년도 초에 장마당에 앉아 있잖아 이건 당원임 당 조직 4명 4명 조직 청년도 조직 이런 데서 다 붙잡아다가 달련대 막 보내고 사상투쟁 막 시키고 이랬어요 장마당이 못 앉게 근데 늙은이들은 그 장마당까지 못 나가게 되면 늙은이 굶어 죽잖아요 그럭쪄한 늙은이들을 그때 좀 놔뒀어요 시키게 그래 그때부터 90년도 이때부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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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는데 그때 완전히 사람들이 빈곤해서 완전히 막 허덕이 있는데 우리가 강연할 때는 덧세게 이랬어요 장마당에서 사회주의 그 뭐야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하고 뭐 모기장을 단단히 쳐야 된다 자본주의 모기장을 쳐야 된다 그러면 장마당부터 계속 엄청 통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장 다니는데 돈 못 받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97년도 이제 그 사람 기본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장마당을 좀 활성화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선노동당 밖에 없어야 북한에서 이제는 조선노동당하고 장마당 두개는 그래도 같이 이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더 많이 확대되고 더 이상 이제 이걸 어떻게 못하게 하면 완전히 그냥 다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컨트롤 못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못하면 들고는 뭐가 일어날 거에요 북한 주민들이 독재자들이 무서우니까 근데 그 대신 주민들이 다 굶어 죽죠 굶어 죽죠 다 제가 북한은 저게 정말 사람들이 그 너무 이렇게 하람하란대로 이런 사람 굶어 죽음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굶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반드시 워낙 사상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겠네요 진짜 앞서서도 뭐지 그 그냥 시간이 지나면 붕괴될 수 있다 정권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타이밍이 사실 김정은에서 또다시 뭔가 세습을 하긴 할 거잖아요 약간 그때가 약한 골이 좀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는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한테 너무너무 못쓸을 지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런 똥비라를 뿌리고 이런 지시해가지고 올해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저희보다 빨리 죽을 수가 있다 네 사람이 북민들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배불리 먹고 놀고 즐기고 파티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그래도 주민들한테 어진간하게 쌀을 주고 주민들이 먹을 수 좀 먹고 살 수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기 쌀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대봤습니다 지금 전화 들어오면 그리고 국경을 얼마나 강화했는지 아이야 밀수를 못하고 이제 무역을 지금 많이 물건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간도 또 이뤄지고 지금 엊그저께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그때 김정일일 때는 그래도 나이도 그래도 어른들 이상이 됐고 제재를 하는데 저도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걸 아버지 이름을 팔아가지고 많이 살았는데 김정은이 지금 때 저런 속도로 나간다면 세습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하고 저는 김정은이가 저런 북한 주민들이 계속 저렇게 억압하고 저렇게 하는게 그 전보다 속도는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대체로 다 김정은이 때문에 못 산다는 건 사람들은 고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야 미국이 북한을 치든 남손을 좀 치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다 싸우다 죽든 통일이 돼서 남손이 이겨서 하든 굶어 죽는 거면 낫지 않았냐 이런 말까지 주민들이 막 하거든요 아 굶어 죽기보다 싸우다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전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다 네 그게 제가 팔렸는데 지금은 아마 더 하겠죠 지금 최근엔 더 옥죄고 있으니까요 네 약간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약간 김여정이 결국에는 약간 좀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약간 권력 구도 그런 다툼 관점에서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북한 독재 체제는 모든 걸 다 김정은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김정은이 동생이라고 해서 밑에다가 이런 자기 측근들을 무슨 뭐 일명 반란을 익힌다 할 때는 무슨 국방장관 무슨 뭐 어디 수도방에서 사령관 뭐 어디 무슨 뭐 군단 뭐 이런 큰 거물들을 재야 되는데 그런 권력이 없습니다 다 딱 한 사람 한 데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김정은이 글쎄 뭐 이제 사고를 해서 뭐 죽는다든가 아니면 장애인이 된다든가 그때는 글쎄 그 아직 어리니까 그 대체를 해서 좀 약간의 그런 것 할 수는 있겠지만 지도자가 된다 할 때는 그리고 또 형제간이라도 그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구도가 아닙니다 눈이 정치부 보위부 군사부 눈이 이렇게 세 가지 있고 경호부대라는 게 다 이렇게 맞고 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여정도 김정은이 이렇게 행사 때만 들어가지 특가의 딸로 김정은이랑 같이 못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초부터 2024년 1월부터 갑자기 북한이 이것도 굉장히 뜬금없어요 사실 뜬금없이 이제부터 우리는 남남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본인들의 애국가라고 하죠 걔네도 거기서 삼천리라는 말을 빼버리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통일이 연상될 수 있는 모든 문구를 다 삭제했거든요 저는 그런 비상식적이고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 배경에는 결국은 정말 남한을 뭐 한민적으로 인정하고 말고를 떠나서 남한에서 들어오는 혹은 북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김정은은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그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존재들은 결국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소비할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한 4년 전으로 돌아가보면 2020년에 북한에서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이라는 게 나와요 네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에 그 주된 그 요지는 남한 드라마를 보거나 유포하거나 혹은 남한 뭐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영상매체 영상물을 유포하는 자에 있어서는 사형까지 처한다라고 정말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담긴 그런 악법이거든요 네 그럼 그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느냐 없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통제는 했죠 통제는 했지만 이 정도로 심하게 통제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정말 강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했고 또 뭐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네 2022년 정도 알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남한 말투를 따라하지 말아라 아 네 오빠야라는 말 쓰지 말아라 자기야 이런 말 쓰지 말아라 쓰면 감옥 간다 라는 게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평양문화호보호법입니다 그리고 청년사상교양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정확한 법의 명칭이 청년사상교양법인지 청년사상문화교양법 뭐 아무튼 그런 법입니다 네 또 이 법의 주약 타겟은 20대 30대죠 남한 드라마 보지 말아라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 한국 뭐 말투 따라하지 말아라 한국 워차림 따라하지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학생들을 옥죄고 그들의 어떤 사상문화적인 어떤 그 이탈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악법들이 뭐 해가 지날수록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결국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김정은도 이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했어요 그 당중앙위원의 전원회의에서인가 2020년쯤에 2021년쯤에 우리 청년세대의 사상문화적인 어떤 이탈현상이 매우 가속화되고 있다 청년세대가 조선노동당의 전의부대였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을 다시 조선노동당으로 돌려세우기 위한 획기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우리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북한에 살고 있는 MZ세대 장마당 세대가 한국 드라마 혹은 대한민국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또 통일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정말 우리와 함께 협력해야 되는 존재 혹은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되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김정원은 굉장히 큰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정원도 이제 통치를 시작하는데 10년 됐습니다 앞으로 한 뭐 김정원이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네 20년 30년까지는 할 텐데 그 20년 30년을 같이 해야 될 세대가 바로 지금 장마당 세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30년 동안 계속 시달리게 될 텐데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아예 초장에 이런 움직임을 봉쇄해 버리겠다 라고 해서 만든 아이디어가 그러면 대한민국이란 존재를 아예 지어버리겠다 라고 나온 것이죠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입니까 저는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연가서 아니 민족이라는 게 무슨 독재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오늘부터 민족 아니야 이러면 인정 아닌 겁니까 웃기잖아요 사실 수천 년 동안 같이 민족이 이순신은 그러면 누구 이순신이고 우리 이순신은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강감찬 장군 우리가 얼마 전에 고려 거란 전쟁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북한은 강감찬 안 가르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북한은 이제부터 누구 가르칠 겁니까 저기 뭐 말갈적 역사를 가르칠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저는 그런 굉장히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를 지우기 시작하면서 반발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북한 내부에서 네 왜 있는 역사를 없애려고 하느냐 너나 잘하지 이런 어떤 반발이 대놓고 나오고 있고 그럼 나 이제 역사공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그럼 조선시대 어떻게 표현할 거냐 굉장히 큰 혼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가적인 결정이라는 것이 내려지게 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수주기 과정을 거쳐서 또 도입 과정에 있어서도 시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국가의 정책인 거잖아요 한 번에 뭐 홍도깨비 바꾸듯이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정책이면 그게 뭐 그게 국가입니까 그게 조폭 조직이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나 많은 혼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일단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애들은 역사를 그리고 또 대학생들은 내가 지금까지 배운 역사는 그럼 뭐가 되느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지금까지 역사 공부했는데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냐 다양한 그런 부딪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딪힘은 결국은 그 사상 이론 쪽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갑자기 그 문제를 바꿔버리면서 생겨나게 된 가장 첫 번째 심각한 문제는 김일성이 얘기했던 건 그럼 어떻게 부정할 거냐 입니다 김일성이 민족이라는 걸 정말 많이 강조했고 자주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강조하면서 조국 통일은 뭐 김일성의 시각에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다 라고 만든 게 북한의 기본적인 통일론이에요 근데 거기서 민족이라는 걸 없애버리면 누구랑 하는 겁니까 통일은 그러면 그럼 북한은 이제 통일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통일에 관련해서 북한이 쌓아올렸던 그 수많은 것들은 그러면 다 뭐가 되는 것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그 관련 조직에서 근무하던 수천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붕 떠버리게 되는 것이고 지금 저는 여러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제발을 들었는데요 북한 친구들로부터 아비규환이다 네 엉망이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뭐 100% 지어버린다 못 보게 한다 라고 해서 그게 안 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더 그럼 더 보고 싶고 그게 됩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뭐 약간 제도 내지는 법령을 그렇게 쓴 것 자체가 그만큼 약간 궁지에 몰렸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사실은 저는 뭐 한마디로 늘 결정을 내립니다 너무 감정적이다 지나치게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이 감정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다 이게 과잉 감정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리고 젊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요 딸인 김주혜를 내세우면서 약간 후계구도로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한동안 안 나오다가 다시 좀 최근에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흉흉해진 북한 민심을 좀 강화하는 북한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포석이라고 하는데 이 북한 내부에서는 이런 행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흉흉해진 북한 민심을 더 흉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꾸며낸 말이 아니라 네 지금 해외에 나와있는 북한 유학생들과 제가 이제 뭐 수시로 이제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 나라를 이끌게 될 북한 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이겠죠 북한을 이끄는 사람이 저 10살 짜리라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최소한의 합리성은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또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야 저는 그 무게감이 있고 또 국가 정책이라는 게 무게감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무게감 때문에 압도당해서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국가 정책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인데 그렇죠 김주회를 지금 후계자로 내세우고 있는 이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비합리성과 그리고 돌출 돌발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도 아니 일단 첫째 여자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산지 십몇 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여자도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북한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그런 가부장적인 체제에서 살다가 그런 연착륙 과정도 없이 갑자기 10살짜리 여자아이를 앞으로 우리의 미래 지도자라고 내세우면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우리 전문가들도 좀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 김혜정이 아직은 후계자가 아니다 혹은 뭐 일부 분들은 또 후계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후계자로 내세우는 것이 맞다 라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해 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죠 김정은은 본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가졌던 가장 큰 콤플렉스 중에 하나는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당성이라는 것은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시점이 1970년대 초반이거든요 1972년 1974년 이쯤인데 그때 후계자로 지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가 된 것은 1980년입니다 상당히 기간이 좀 있었네요 그렇죠 한 8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가 됐거든요 그 8년이라는 준비 시간 동안에 김정일은 나름 차근차근 본인의 그 커리어 업적을 쌓아 왔어요 그러니까 후계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아웃풋은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김정은은 그게 없었습니다 김정은은 2008년 뭐 아무런 스토리나 뭐 과정이 없이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왕조 시대와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조선시대 때 뭐가 다른 겁니까 왕의 자식이라고 해서 당연히 뭔가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북한 사람들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준 거죠 하지만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스토리를 만들어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건강이 너무나 빠르게 악화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한 10년 동안 그 정당성 여러 가지 뭐 정체성 혹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편견 혹은 이런 시각을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은 거예요 자신의 다음 후계자는 차근차근 스토리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등장을 시킨 건데 10대 때부터 자기 아버지를 보좌하면서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결정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뭐 처음에는 좀 혼란스럽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아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보좌했으니까 국가 정책에 여러 가지 일가견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지 않을까 이게 김정은의 생각이거든요 저는 근데 굉장히 그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여자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설이 공식화가 되게 된다면 가장 배가 아플 사람은 김여정이죠 아 김여정도 여자고 김여정도 왕족 아닙니까 맞죠 김여정 뭐 족보로 따지면 김여정에도 가까워요 왜냐하면 김정일의 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양대군이 될 수 있다 김여정이 그리고 쌓아온 뭐 커리어라든가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만 봐도 김여정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오빠를 보좌하면서 뭐 정무적인 정치적인 제 기준에서는 참 뭐 기준에 못 미치지만 어쨌든 북한 내부에서는 뭐라든 하려고 했다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 담합문도 본인이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적인 측면에서 혹은 북한 내부 세력화적인 측면에서 김여정이 훨씬 앞서 있죠 그러면 김정은은 머리가 아프겠죠 만약 본인의 딸 김주혜를 이제 정식 내세우게 될 때쯤에 김여정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와 그 부분도 저는 북한이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이전투구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북한 사람들은 드디어 깨닫겠죠 이건 더이상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구나 이건 그냥 왕조시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미 그런 얘기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또 김여정 김주혜 약간 이 대리구도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시간 문제겠네요 불거질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뭐 예전에 뭐 아시다시피 뭐 김정남을 뭐 처리했듯이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사실 존립 기반이 흔들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것은 사실 권력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있고 없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 주변 사람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김여정을 따르는 사람들 김여정은 본인이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김여정을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여정의 최고 지도자가 되지 못하면 본인들은 다 같이 죽는다는 걸 안단 말이죠 수많은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장성택도 있었고 김정남도 있었고 그 수많은 사례들이 보여줬던 것은 결국은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한테 줄을 대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언젠가는 곁가지로 숙청이 된다 이것이 결국은 정해진 숙명이다 라는 것이 이미 성립화된 공식이기 때문에 김여정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김여정을 부추길 거예요 아 네 본인의 의지 반 타의 반 결국은 이렇게 떠밀려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저는 예견된 미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김여정도 자기 오빠 배달원 오빠 김정남이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오빠가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지금 현재는 권력의 자리에 있고 현재는 김정은 주변에서 보좌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김정은이 최종적으로 김주회를 선택하게 되는 순간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북한에 그렇겠네요 진짜 네 떠나거나 네 아니면 뭐 김정철처럼 거의 폐인처럼 지내거나 근데 김여정의 성격상 폐인처럼 지낼 것 같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드셉니까 사람이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은 이미 예견되어 있다 네 그렇다고 김여정이 여기서 납작 엎드리기엔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은 칼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히 이런 부분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앞서서도 약간 말씀해 주셨는데 김정은 정권이 들어오면서 북한 경제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과거 출연하신 영상을 보니까 장성택을 처한 것이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죠 처형되기 직전에 직함이 그 장성택 부위원장이 처형된 시점이 2012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그 직전에 2012년 8월에 장성택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을 해요 그때 한 30명에서 거의 40명 일각에서 한 50명이라고도 보도를 하는데 대규모 방중 대표단을 이끌고 가거든요 갔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이었어요 장성택은 일개 장관급의 위치였습니다 당시 하지만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 받은 그 의전 대통령급이었어요 중국에서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왔을 때만 내어주는 숙소에서 장성택이 묵었습니다 그런 영민관에 장성택이 묵었거든요 네 그리고 원자버 총리가 직접 장성택을 만나줬습니다 그리고 그 주북한 그러니까 주조 중국대사가 장성택을 늘 밀착 수행을 했어요 거의 뭐 오바마가 중국 왔을 때나 해주는 그런 의전이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중국이 봤을 때 북한의 실질적인 실권자는 장성택이다라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성택을 우리가 잘 구호섬는다면 우리가 북한을 손쉽게 주무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중국이 한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실 장성택은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장성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론 장성택도 북한의 독재 정권에 기여한 사람이고 또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이바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객관적인 실체만 놓고 본다면 북한 내부에 있는 모든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 장성택은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북한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 무려 개혁개방을 진언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북한의 사람 혁명화라고 하죠 쫓겨나가지고 이제 원리 강선제강소라는 그런 공장에 가서 일하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로 따지면 귀향을 갖고 그런 벌까지 내려지면서도 결국은 개혁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진언을 했던 사람이 장성택이고 또 개혁개방을 시도를 했던 사람도 장성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북한이 1990년대 말부터 핵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유엔이 온갖 생션 그 제재를 북한에 했는데 북한이 어떻게 저렇게 생존하고 있는 거냐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밑바탕에는 장성택이 만들어 놓은 그 경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장성택은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북한이라는 그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으로는 아무런 수입도 못하고 수출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고 민간경제를 풀어줬어요 물론 이게 완벽한 시장화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의 그 시장화가 이뤄지고 개인기업들이 생겨나고 개인 소유의 어떤 그 자산이 움직이면서 북한의 어떤 그 내수 시장을 활성화 시켰거든요 그게 모든 것들은 장성택이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떡 만드는 놈이 떡을 많이 먹는다고 상성택 주위에 돈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게 본인이 그런 경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제 집권을 하고 2012년에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2011년 12월에 죽었는데 2012년에 김정은이 짜잔 등장했을 때 돈이 없었어요 어? 돈이 다 어디에 있지? 라고 보니까 다 장성택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장성택의 호락이 있어야 뭘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을 그 어린 김정은은 사실 본인의 고모부가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장성택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김정은을 부추깁니다 저 사람을 제거해야 우리가 권력을 잡을 수 있다 나중에 장성택이 김정은을 쳐내고 본인이 최고지도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유언별을 막 퍼뜨리면서 결국은 김정은이 그 트리거가 된 게 결국은 방중 대표단이 중국에서 국빈급 환대를 받았다 라는 소식을 듣고 김정은이 대노하죠 내가 엄연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데 중국은 왜 장성택에게 국빈급 대우를 해주냐 왜 대통령급 대우를 해주냐 중국이 지금 장성택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니냐 날 완전히 무시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작당 모의를 하죠 그 주변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바로 최령애 같은 사람들이었죠 최령애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에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최령애는 누군지 알았는데요 무능하기로 소문난 사람 중에 1순위가 바로 최령애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작당을 해서 장성택을 보내버린 거죠 결국은 장성택은 본인이 가진 여러 가지의 어떤 천재성 때문에 죽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간에 그 장성택의 처형으로 인해서 네 조광조 같은 인물이에요 아 딱 적절한 비유식 네 조광조 같은 인물입니다 김정은군이가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지금 계속 몰아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몰아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뭐 알고 있듯이 남조선은 이제 남조선이 아니야 대한민국이다 또 뭐 괴리한국이다 네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남한하고 연결대통로를 다 끊고 있잖아요 무슨 단체 이런 거 뭐 우리 민족 쓰지 마라 우리끼리 쓰지 마라 통일 쓰지 마라 교과서에 다 지워버렸단 말이죠 지금 네 그런 걸로 볼 때는 왜 그렇게 했겠느냐 지금 불안한 거예요 북한의 젊은이들 자기 말 안 듣거든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어 체제가 무너질지 모르겠다는 그런 그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통제 방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 갖고 북한 체제가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그 살라미 전설이라고 조금씩 조금씩 잘라가듯이 네 그런 식으로 자꾸 퍼져나가면 어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 북한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 결국은 김정은이가 이제 최초 20대 후반에 그 1인자가 돼갖고 젊은 학생들한테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옛날 사진 찾아보면 빨간 모플러 한 그 소년단 네 거기하고 서고 그때 어른들은 좀 부담스러웠을지 몰랐는데 아마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어 얘네들이 어 나중에 나의 이제 기반이 될 아이들이니까 내가 점수 좀 따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갔을 텐데 그 아이들이 커서 지금 20살 30살이 됐는데 이게 말 안 듣는 거라 이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북한 젊은이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도 뭐 메슬로 5단계를 교육시키는지는 내가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욕구가 되면 좀 더 좋은 걸 찾아 나갔었듯이 더 좋은 네 북한에서는 이제 뭐 굶주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렇게 먹고 어떻게 살지 이렇게 걱정할 수 있지만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북한 주민들한테 그게 이제 몇 년 일상화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배고픔도 아니야 대신 야 우리도 이명웅이 노래 들으려고 그러는데 왜 못 듣게 하는 거야 좋구만 연속극 볼라 그러는데 왜 못 보게 하는 거야 좋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 자꾸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다가 그 뭐 노동인력 같은 것도 내보내잖아요 북한도 그리고 뭐 나이 든 사람들이 가서 뭐 근력이 없으니까 일을 못 할 때는 젊은 사람들은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자라면서 남한은 엉터리고 뭐 못 먹고 한다고 그랬는데 외부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본인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야야야 이거 아니다 북한 들어가면 답이 없다 난 남한으로 갈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탈북자가 이제 결국은 탈북민 탈북민들이 결국은 이제 많이 생기는 아닌가 이제 그것 때문에 북한이 이제 결국은 무너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뭐 약간 김정은에서 김주회로 바뀔 때 그때 가장 취약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과연 김주회가 확실한 후계자냐 뭐 그건 누구도 모르죠 사실은 김정은이만 알고 있겠지 네 뭐 최근에 또 이거 뭐 여기저기 그 그냥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현송월이의 아들이 김정은이의 아들이다 그러면 김주회 지금 내세워놨다가 나중에는 뭐 아들 누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주회를 후계자로 뭐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 김정은이가 처음에 후계자가 아니었잖아요 뭐 김정철이가 아느냐 누가 하나 하다가 김정은이가 한번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급하게 이제 후계자가 이제 결정이 됐던 건데 후계자 수업을 사실은 아버지 죽기 전까지 뭐 한 30 몇 개월 3년이 채 안 되게 이제 받았는데 권력자가 되고 나니까 외국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친구도 없고 말동무도 없고 그런데 장성태 고모부부터 시작해 다 그 사람이 최고인 것 같고 얼마나 위협감을 느꼈습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모부도 뭐 고사총을 이렇게 하고 주변에 이제 무력을 갖고 있는 군인들을 사흘 도리로 보직 바꾸면서 총살 시키고 이제 이영옥 현영철 막 해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본인이 상당히 좀 큰 핸디캡으로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데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아마 판단했을 것 같고 저래도 그렇게 판단할 것 같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 후계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9살밖에 안 된 김주회를 이제 미사일 발사하는 현장에 이제 데리고 와갖고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또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야 너희들이 미래에 받들어 모셔야 될 사람은 김주회 백두혈통인 거야 이거를 지금부터 계속 이제 각인시키려고 일찍 등판시키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뭐 김주회가 후계대가 될 텐데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야 북한이 왕조 그거고 뭐 아주 잘못된 유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가부장적인 나라인데 여자가 그게 뭐 되겠어?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김정은이가 박가한테 주겠습니까? 뭐 좋은 거 안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로 뭐 넘어가겠죠 뭐 리스크를 알면서도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알죠 다른 송씨한테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네 논리가 다 깨지니까요 네 아무튼간에 이렇게 뭔가 갑작스럽게 북한 정권이 체제가 붕괴된다 라고 한다면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가 또 약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나루가 있어요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사실은 북한이 갑자기 내부에서 어떤 소위 급변사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어났을 때 이거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제가 이제 뭐 전역한 지가 벌써 이제 한 뭐 8년 반 넘었는데 군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훈련 같은 걸 하고 그러면 만약에 무너지면 제일 우려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휴전선으로 북한 주민들이 막 몰려 내려오면 맞아요 맞아요 난감하잖아요 네 왜 지뢰가 있는데 북한 주민 입장에서 지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북한이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지들끼리 싸우고 그런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리로는 안 오고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국경 쪽으로 북한 주민들이 나갔을 때 그럼 이게 헌법상 우리 국민이 되는 것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충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네 다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글쎄요 뭐 알려진 게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누가 그런 걸 고민하고 있으면 어디에 뭐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같은 거 세미나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 네 군에서는 뭐 나름대로 뭐 그런 고민을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을 거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아마 그런 고민들을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제일 우려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스스로 내부에서 어떤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접수를 해야 되는 거냐 뭐 가만히 지켜봐야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지켜보는 사이에 중국이 거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네 우리가 북한을 육지로 가려고 그러면 일단은 다 지뢰받치기 어렵지만 중국은 가기 쉽잖아요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압록강 시민이 뭐 다리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물도 낫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우리를 중국이 북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유엔이 그거를 유엔이 갈 이유는 없네 우리나 미국이 어떻게 북한을 다 차지하도록 놔두지 않겠죠 중국한테는 지금 북한이 진짜 효자거든요 북한이 없으면 지금 미국하고 맞닿아서 지금 힘들게 있어야 될 거를 어쨌든 북한의 중간에서 완충지역을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우리나 미국이 압록강까지 올라오는 거를 중국이 과연 용납할 것인가 그러면 중국이 먼저 북한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밖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 좀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는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일 통일을 놓고 보면 실제로 그런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사실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북한을 아까 세조선 이런 자칫 지금 세조선 같은 북한의 망명정부 그걸 들어가라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가갖고 우리도 지금 통일 일부 산하에 보면 이북 5도 지사를 다 임명해 놓고 있어요 예 우리가 통일이 되면 함경북도 도지사는 누구 다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갈 것이냐 이런 건데 그런 행정을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남북 간 간에 지금 화폐도 다르고 경제 규모도 다르고 하는데 이 경제를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게 군대도 통합해야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진짜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했던 이제 독일이죠 독일을 이제 벤치마킹 우리가 이제 뭐 많이 한다 한다 그러는데 과연 그런 각 부서에서 얼마나 돼 있을까 그렇게 많이 안 돼 있을까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확실히 좀 그런 거 대비를 해야죠 사실은 예 통일이라는 걸 삭제하고 이제처럼 삼천리 이런 걸 다 삭제했는데 저거는 김정은이가 결국 이제는 대한민국과 이제 체제 경쟁을 해서 진다는 걸 알아요 이제는 완벽한 패배 선언이다 저건 완전한 패배 선언이에요 이제 대한민국 하면 우리가 이게 잽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그 사전에 야 너네들이 너네들 우리는 이제 적대국가다 이게 해버리고 노래다 이제 그 삼천리오 통일이 가는 거 다 잘랐고 지금 전년에다 지금 지뢰를 또 이렇게 문다고 설치한다고 이렇게 지금 뉴스도 났다는데 저건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요 네 왜냐면 김정은이 체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걸 이제 다 열어버리고 하게 되면 같은게나 저는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이 뭐 이제 후에 후계자를 한다는 게 저는 진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그 국가에서 하는 설문조사를 하면 1%도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지지율이 아 북한 내부적으로 만약에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렇죠 김정은 지지율이 1%는 안 될 것이다 네 저는 솔직하게 하면 진짜 네 솔직하게 하면 저기는 다 이제 집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 뭐 99%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하면 그리고 북한 내부라는 게 제가 그 16년도에 나올 때도 북한에 지금 체제전쟁 안에 두 개의 당이 있어요 노동당하고 장마당인데 이제는 노동당이라는 건 다 그 이제 믿지 않은 지도라고 장마당에 만나 가야 살아요 이제 97년도 이제 고난의 행군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다 살았한 사람들이 장마당 세대들이 그때 제일 많이 죽은 게 당에 살았한 사람들을 다 시키는데 그래서 과학자도 많이 죽고 선생들 많이 죽고 네 배급 타먹던 이런 사회공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이제처럼 안전부 보위부 그 다음에 살아남은 이제 장사꾼 밀수꾼 이런 군들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체제전쟁이 안 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대한민국이 도저히 안 된다 이제는 우리 두부가를 나가자 하고 지금 다 지금 이게 북한 내부를 쪼이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지금 뭐 안보를 위해서 정말 장병들이 많이 국민들이 헌신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저 김정은이 도발할 때만 그때만 그 대항을 좀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인 걸 잘해서 하고 그냥 가만 놔둬도 내부적으로 저절로 저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그전에 김정일이 있을 때라 뭐 망한다 망한다 했지만 실제 뭐 망하기는 커녕 더 독한 놈이 올라섰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또 완전히 그 주민들이 이런 이 사고력이 완전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뭐 새조선 이런 단체가 등장을 해가지고 네 김일성 혁명사적지 비석에 먹물을 뿌리는 장면이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잖아요 네 약간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약간 북한 그 내부 사회가 균열되는 그런 조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저런 현상들이 사실은 우리 언론에 뛰어진 게 저 정도지 더 있어요 아 더 있어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아직 조직적으로 저는 조직적으로는 움직이지 못해도 두 명 세 명 이렇게 두 명 세 명도 조직이니까 이런 단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나면요 북한에서 이제 그 죄인들 요새는 군대를 갔다 와서 먹고살기 힘들어서 사이 나가기 도둑질 하다가 이렇게 잡혀서 감옥 가고 이런 사람들 수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오면 그 체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만 해요 그런데 이제처럼 이제 밀수로 하다가 이제 하던 사람들이 다 철조망이 막혀서 나하고 못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도 사실은 그때 내 와이프가 돌아간 다음에 너무 악의 벨이 나가지고 진짜 아니기라 이게 이 종이 같은 데다가 인쇄기가 있으면 그때 찍어서 그 광장에도 좀 뿌리고 막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했어요 없지 않아 했습니다 체제에 대한 너무나 그 불만이 있어서 그렇죠 네 근데 뭐 그게 이제 북한 주민들 같은 거는 이게 이 세상이 대한민국 같은 세상을 보면 저도 이 세상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할 정도로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듣던 것보다도 다 현대적이고 다 정말 자유적이고 또 이 국민들이 뭐 대통령을 막 탄핵하는 거 보고 야 국민이 세긴 세구나 이런 걸 이렇게 목격하면서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말 우월성이랄까 느꼈는데 근데 북한에서 그 이제 장마당 세대를 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회에서 이제는 중추로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는 장마당에서 배고픔을 이제 달래고 장마당의 수익으로 이제는 살아온 아이들이 이제는 성장하기 때문에 또 다 뭐 뭐 뭐 그게 이제 보면 이제 뭐 김정은보다도 나이 위의 사람들도 또 거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북한에서 굶주리고 당황하고 이런 것들을 몰래 이자처럼 도색 같은 걸 던졌는데 제가 있을 때도 그 낙서를 써가지고 저기서 이제 여기서도 낙서를 벽체에다 있잖아요 낙서를 이렇게 쿠룡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 다음 화장실에다가 이제 그 신문 같은 데다가 이제 김정은 낙서로 막 이렇게 써가지고 버리고 가서 그걸 김정은일 때까지만 해도 그거 가지고 엄청 세게 작겠다고 막 그랬는데 김정은일 때에는 점점 그런게 없어지고 오히려 그 그 화장실에 북한에 변소라고 하는데 그 변소에 그런게 있으면 크게 그 가지고 뭐 가서 이게 고자재질이라고 당에다 마치고 이런건 좀 없었어요 오히려 아 야 저기 거기 어디 가니까 거기 화장실에다가 김정은 개새끼라고 썼다 이런거 봤다 그러면 아 됐다 그건 뭐 어디가 말하지 말라 이런단 말이에요 화장실에 락스가 제일 많아요 김정은 개새끼 그 다음에 우리 못살겠다 막 이렇게 한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막 네 몇 차례는 느꼈습니다 장마당이라는게 이제 어떻게 온다면 약간 시장경제 서로 이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것들이 사실 그 북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원래 용인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북한이 저기 뭐야 97년도에 그 300만의 아사이 그 첫째 원인이 바로 장마당을 막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습니다 아 그 전부터 원래 활성화 됐었는데 아닙니다 그 전에 활성화 안 되고 네 그 80년도 90년도로 넘어갈 때 사무지 군대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이런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은 장사를 하면 그것을 이게 자본주의 온상이라고 했습니다 아 네 자본주의 그 장마당을 이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 장마당이 자본주의 온상이라고 그거 엄청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 어떤 사람들은 늙은이들 그 할아버지들이 아니면 할머니들이 나와서 뭐 간단한 이런 담배 이런 농사진 담배를 팔고 농산물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중국에서 이제 상품담 들어오고 하는 것은 상점에다 팔고 상점에서 팔 이런 권한을 못 가진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조금 조금 팔았는데 그때 어쨌든 90년도 초반에는 웬만한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은 그때 장사를 했습니다 하는데 장마당이 직접적으로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뺏고 도망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나왔다셨어요 그때 그리고 나이들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장사를 다 달리기라고 해서 평양에 있는 걸 이제 뭐 양강도에 가지고 양강도에 있는 걸 청진에 가지고 이런 식을 해서 달리기라는 걸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물건이 점차점차 차기 시작하는 장마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마당을 처음에 그때 90년도 초에 장마당에 앉아있잖아 이건 당원임 당조직 4명 4명 조직 청년도 청년도 조직 이런 데서 다 붙잡아다가 달련대 막 보내고 사상투쟁 막 시키고 이랬어요 장마당에 못 앉게 근데 늙은이들은 그 장마당까지 못 나오게 되면 늙은이 굶어 죽잖아요 그럴줘한 늙은이들을 그때 좀 놔뒀어요 시키게 그래 그때부터 90년도 이때부터 조금 조금 시작했는데 그때 완전히 사람들이 빈곤해서 완전히 막 허덕이인데 우리가 강연할 때는 덧세게 이랬어요 장마당에서 사회주의 그 뭐야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하고 뭐 모기장을 단단히 쳐야 된다 자본주의 모기장을 쳐야 된다 그래서 장마당부터 계속 엄청 통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다니는데 돈 못 받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97년도 사람 기본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장마당을 활성화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선논동당 밖에 없어야 북한에서 이제는 조선논동당하고 장마당 2개는 같이 이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더 많이 확대되고 더 이상 이제 이걸 어떻게 못하게 하면 완전히 그냥 다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컨트롤 못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못하면 들고는 뭐가 일어날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무섭게 독재자들이 무섭으니까 근데 그 대신 다 주민들이 다 굶어 죽죠 아 굶어 죽죠 다 제가 북한은 저게 정말 사람들이 그 너무 이렇게 하람하란대로 해서 이런 사람들에서 아마 굶어 죽음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굶어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워낙 그 사상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겠네요 앞서서도 뭐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붕괴될 수 있다 북한 정권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타이밍이 사실 김정은에서 또 다시 뭔가 세습을 하긴 할 거잖아요 약간 그때가 약한 골이 좀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는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한테 너무너무 못쓸을 지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런 똥비라를 부리고 이런 지시해가지고 올해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제거보다 빨리 죽을 수가 있다 네 사람이 북민들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배불리 먹고 놀고 즐기고 파티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그래도 주민들한테 어진간하게 쌀을 주고 주민들이 먹을 수 좀 먹고 살 수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기 쌀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대봤습니다 지금 전화 들어오면 그리고 국경을 얼마나 강화했는지 아예 밀수를 못하고 이제 무역을 지금 많이 지금 물건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돈이간도 또 이뤄지고 지금 엊그저께 이렇게 전화 받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그때 김정일일 때는 그래도 나이도 그래도 어른들 이상이 됐고 제재를 하는데 저저든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걸 아버지 이름을 팔아가지고 많이 살았는데 김정은이 지금 때 저런 속도로 나간다면 세습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아 그 전에 오히려 약간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그 김정은이가 저런 이제 저런 북한 주민들이 계속 저렇게 억압하고 저게 하는 게 그 전보다 속도는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체로 다 이제 김정은이 때문에 못 산다는 건 이제 사람들은 고증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야 미국이 뭐 북한을 치든 남손을 좀 치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응 싸우다 싸우다 죽든 뭐 통일이 돼서 남손이 이겨서 하던 굶어 죽는 거면 낫지 않았냐 이런 말까지 이렇게 주민들이 막 하거든요 아 굶어 죽기보다 싸우다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전쟁이었다 낫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비질비질하게 나옵니다 이제 그게 제가 팔렸는데 지금은 아마 더 하겠죠 지금 최근엔 더 옥죄고 있으니까요 네 약간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약간 그 김여정이 결국에는 약간 좀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약간 권력구도 그런 다툼 관점에서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북한 독대 체제는 모든 걸 다 김정은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김정은이 동생이라고 해서 밑에다가 이런 자기 측근들을 무슨 뭐 일명 반란을 익힌다 할 때는 무슨 국방장관 어디 수도방에서 사령관 어디 군단 이런 큰 거물들을 재야 되는데 그런 권력이 없습니다 다 딱 한 사람 한 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김정은이 사고를 해서 죽는다든가 아니면 장애인이 된다든가 그때는 글쎄 아직 아직 어리니까 대체를 해서 약간의 그런 것 할 수는 있겠지만 지도자가 된다 할 때는 그리고 또 형제간이라도 그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구도가 아닙니다 눈이 정치부 보위부 군사부 눈이 이렇게 세 가지 있고 경호부대라는 게 딱 맞고 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여정도 김정은이 행사 때만 들어가지 특가의 딸로 김정은이랑 같이 못 들어가 있습니다